안녕하세요. 장세론입니다. 공무원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짚어봐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성장과정, 즉 저는 몇 남 몇 녀 중 몇 죄로 태어나 어떠한 합찬 시절을 보냈으며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는 여러분의 성장과정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통해 여러분들을 풀이해주는 것이 면접관들에게도 더 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기소개만큼이나 많이 물어오는 질문이 바로 이 장점과 단점인데요. 장점은 보통 많이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단점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들어도 단점인 것 같은 단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나를 깎아내리는 단점보다는 내가 가진 성격 중에 보완이 가능한 성격 그리고 보완을 해낸 성격이 있다면 이것을 단점으로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은 끊임없이 물어오는 질문을 통해 나를 표현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누가 들어도 올바른 이야기이거나 올바른 자세를 어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을 솔직하게 그리고 예쁘게 포장해서 어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생각해내고 작성해서 외우기란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나만의 답변 스킬 외우기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